전적 전구가 들어오면 지금 떨리거든요 오원호가 또 그쳐있습니다 어쩔 수 없나요 가수만을 가려고 진행시켜 말아 드렸어요 근데 무혈전 상황에서 계속 때리면 그냥 밀고 나가 그냥 밀고 나가 그냥 밀고 나가 그냥 뚫어 가 잡았으면 그냥 다 무너가 그냥 찍었어요 다했거든요 그 싸움 잘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이렇게 하면 돼요 진행시켜 다짐한 것에 빼앗아 가수만을 가려고 합니다 자가 아직은 퍼졌죠 오우 택하각 때리면 택하각 때리면 택하각 뒤로 택하각 뒤로 이거 쫓아가면 지금 돌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도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도라 컨디션이 계속 도라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생명의 묵직한 전차가 택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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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생명 정말 비포장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밟고 달렸어요 밟았어요 이번엔 동성이 가득한 부분이란 얘기가 됐던가 이걸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택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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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오픈! 그럼 이걸 또 띄고 한 번 제우스를 타기 바랍니다! 그나저를 잡으면 누가 어디 안 끊어내냐? 제우스를 가지고 한 번 끊어내고요 하나 생명 기삼 안돼요 근데 뭐 우랑이 먼저 들어갔고 우랑이 제우스를 때려는다 보면 하나 생명 두 번째 선지까지 러테나이터스가 파괴됩니다 탈량은 대경우 있습니다 메모리 맞춰주자마자 내려온 계좌 탈량 그리고 메이커 같은 차트를 경고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제 하나면 물론 칼리타까지 와서 부펜투자 2대0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 생명의 보태 심지어 이 3세트는 지원이 제일 좋아하고 자라는 시원을 상징하는 투하핏이 싸이도 하는거지요 그거를 심지어 잘 풀었어요 초반을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나요 하나생명? 이게 바로 끄덕끄덕 들어왔는데 들어왔던데 아트가 이게 너무 강하네요 이게 너무 강하네요 아니 구멍이 됩니다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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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시즌